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IK 멀티미디어에서 앰플리튜브 안에서 쓸 수 있는 기타 이펙터를 무료로 하나 주고 있어서 이번에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ikmultimedia.com으로 들어오시면요 메인 화면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20주년 이어 가지고 이것저것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화면에서 이제 여러 번 넘기다 보면 한 이쯤 보시면은 이렇게 x드라이브라고 하는 이펙터를 무료로 준다고 이렇게 광고가 딱 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뭐 바로 알 수 있듯이 드라이브 계열 페달이구요 일종의 버추얼 디스토션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무료로 받더라도 이게 뭔지 알고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화면을 넘어와 볼게요 바로 이제 이 모델입니다 앰플리튜브 x드라이브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뭔가 실물 모델처럼 생겼죠 실제로 실물도 있어요 그럼 가격이 그거는 330유로 정도 합니다 달러가 아니라 유로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쭉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밑에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16가지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이엔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입을 해서 실물을 기타 페달로 해서 뭐 공연이나 아니면 실제 녹음에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각한 에뮬레이션 한 이제 플러그인 이펙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앰플리튜브 안에서 쓸 수 있는 이펙터로도 만들어서 이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150달러 정도 됩니다 그건 또 유로가 아니라 달러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150달러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물 이펙터를 무료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만든 걸 무료로 배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튜브에 제가 이걸 먼저 띄워놨습니다 제가 직접 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IK 멀티미디어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홍보 사운드를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데모니까 한 번씩 그냥 짧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모던 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메탈이고요 캣 이름에서 딱 보면 힌트가 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무료니까 뭐 묻지도 따지 않고 막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소리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필요하겠는데 또 아니면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16개의 알고리즘 얘기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에뮬레이팅 하거나 모델링 한 거를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약간 약간 바꿔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오렌지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보스의 DS1이라고 하는 아주 시대를 풍미했던 좋은 페달이죠 그걸 했고요 그린 같은 거는 뭐 아이바네즈의 튜브 스크리머 기타 치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다들 잘 아시는 거고 캣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힌트 캣이죠 실제로 프로코 렛이라고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페달인데 이렇게 이제 담고 있습니다 메탈 같은 경우는 저 굉장히 어렸을 때 시대를 풍미했던 메탈존 MT2 보스의 이거를 이제 모델링 했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이게 어떤 사운드를 모델링 한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봤느냐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화면에서 이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밑에 뭐 이것저것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일단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는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앰플리 튜브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앰플리 튜브 나는 구입한 적도 없고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IK 멀티미디어에서 앰플리 튜브 5 CS 버전이라는 거를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아서 쓸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무료로 앰플리 튜브 5 CS도 받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X 드라이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오시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유저 에어리어 예전에도 이 IK 멀티미디어 무료 배포하는 거 한 번 설명드렸어요 그때는 오렌지 앰프였는데 과정이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한 번 받아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저 에어리어를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을 새로 하셔야 될 분들은 레지스터 해가지고 가입을 새로 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팝업창이 하나가 딱 떠요 그래서 리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딤 코드를 넣고 뭐 아니면 어디 라이센스 코드를 넣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너의 계정으로 아예 그냥 쏴줬다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팝업창이 뜹니다 그 팝업창은 제가 캡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 영상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나오죠 팝업창이 이제 뜬다 어쩌고 저쩌고 리드임 그래서 뭐 뉴스레터에 뭐 받는다 사인업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해 놓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IK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띄워놨으니까 이 창으로 넘어가요 IK 프로덕트 매니저 그래서 윈도우 버전 맥 버전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받으시면 되고요 받아놓고 나서요 IK 프로덕트 매니저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띄워놨으니까 한번 그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IK 프로덕트 매니저를 이제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매니지 마이 프로덕트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미 받아서 authorize 하거나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Amplitive 5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게 돼서 소프트웨트에서 인스톨하고 authorize 버튼까지 눌러라 Amplitive 5를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다시 프로덕트 매니저 띄워서요 여기서 인스톨 하시고 그 다음에 authorize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주의사항 같이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authorize가 이미 되어 있던 사람 그러니까 Amplitive 5 CS 버전을 이미 설치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reauthorized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팝업창이 떴을 경우 리듬을 이 계정으로 심어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reauthorize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내가 코드를 넣고 뭐 입력하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계정에 그게 심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Amplitive 5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커스텀 샵까지 같이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샵을 실행해서 보시면요 요렇게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됐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렇게 X 드라이브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2022년 2월 6일날 무료로 이제 받았네요 무료로 받았지만 구입했다라는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종종 이 회사가 무료 배포하거나 아주 폭탄 세일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를 노리시면은 여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계정 누르시고 여기서 Restore my purchase를 누르시면은 이제 Amplitive에 자동으로 이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Amplitive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Amplitive 띄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탠드홀론으로 띄웠죠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에서 DAW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도 Cubase Logic 이런 거 아예 없어도 그냥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펙트 걸고 기타와 연결해서 쳐보고 하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죠 혹시라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은 전원을 꺼놨지만 잡음이 좀 화이트 노이즈가 많이 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앰프가 가동돼 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전원 꺼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펙터 요거 요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앰프고 뭐 캐비넷 스피커고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랙 이펙터들이고 이제 페달 이펙터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화면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몇 개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함께 뜹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료 버저만 받은 상태라면 몇 개 안 뜰 수 있어요 어쨌든 이펙터를 고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엑스드라이브 있죠 엑스드라이브를 그냥 클릭하신다고 해서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앰프 시뮬레이터니까 앰플리튜브는 앰프 시뮬레이터에서 앰프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드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 넣으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렇게 해서 엑스드라이브가 이제 가동이 되고요 여기 딱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아까 맨 처음에 뭐 이제 유튜브 영상 봤죠? 소리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어떤 걸 모델링 했는지 한번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운드구나 아 이건 어떤 사운드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서 기타 연결해가지고 쳐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버전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앰프 모델과 캐비넷 스피커 모델이 몇 개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엑스드라이브 이 페달의 취지 자체가 앰프는 그냥 조금 기본적인 앰프를 쓰더라도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이거 하나에 올인원 16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앰프가 다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 디스토션 사운드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무료로 받아서 설치해 보시고 기타 치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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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